안녕하세요 월한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따왔구요. 존슨앤존슨 회사 쪼개고 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도 보면 한마디로 이제 위대한 기업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리피셔가 썼던 책 타이틀인데요. 한번 봅시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3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다우존슨 30에도 들어가 있구요. 최근에 주가가 올해 고점이 4월 29일날 나왔구요. 연초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통에 이런 존슨앤존슨 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이런 주식들은 대표적인 이제 방어주에다가 이런 회사들이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도 거의 뭐 3% 전후로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디펜시브 스탁으로 2월달에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주가가 같이 빠졌다가 한 155까지 빠졌다가 186까지 4월 29일날 고점 찍고 그리고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고점 대비는 11.8% 정도 빠졌구요. 연초 이후로는 마이너스 3.73%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들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꼬박꼬박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금보다 21.6% 늘어난 44억 6천만 달러라고 어제 18일 미국시간으로 실적 발표를 했구요. 매출이 1.9% 증가를 했구요. 전문가들의 측정치를 웃도는 좋은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주가는 0.8% 소폭 마이너스 하락했는데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55달러로 시장 추정치 2.48달러보다도 우수했네요. 매출도 추정치보다 더 많이 나왔고 강달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급증이라는 악재를 맞았음에도 좋은 실적을 냈다는 평가입니다. 조지프 월크 J&J CFO는 이날 월스트리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예정된 기업 분사에 대비해서 가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 내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직종에서 가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J는 내년 사업 부문을 통폐합해서 소비자 건강 제품 부문하고 그리고 제약 의료 장비 부문 등 2개 조직을 분사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네요. 회사가 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이렇게 쪼개서 각 회사별로 조금 또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티브 발머 시절에 굉장히 비대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14년 내내 헤매고 있을 때 사티아나델라가 14년 2월 달에 취임하기 전까지 제가 보면서 계속 그냥 조직 개편 이런 것만 하던데 그때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내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전에 스카이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SQL 서버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윈도우, 오피스 이런 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를 아예 분사해가지고 약간 벤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거대한 대기업 공룡에 올라타 있는 그런 조직 자체가 공룡화되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아 보였었는데 전선앤저선도 이렇게 회사를 조개고 분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사하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도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미국 부동산 10년 만에 최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부동산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됐었죠. 미국 주택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코로나 초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 미국 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올 1월 달에 83이었는데 지금 38이 나왔습니다. 어제 예상치가 이제 43이라고 우리 남궁재훈주임이 여미남에서 얘기를 해 줬었는데요. 주택건설업협회 NAHB와 웰스파고는 10월 주택시장지수 HMI가 전달 대비 8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했다고 18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10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1985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HMI가 50미터로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 직후였죠. 그때 3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면 2012년 8월 달에도 37을 기록을 했는데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CNBC가 전했습니다. 6개월 전에 지난 4월 달에 77이었고 그전 1월 달에 84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수준이고요. HMI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향후 6개월간 매매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내린 35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거든요. 200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거의 6년 동안 침체를 보이다가 보댕키가 2009년부터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2012년 13년부터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페드의 입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금리가 급등을 하자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연 7.12%로 올초 연 3%에 2배 이상 뛰어올랐고요. 제리콘터 NAHB 회장은 높은 모기지금리가 주택매수 희망자들의 수요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건강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85년 얘기가 방금 나왔잖아요. 1985년 이때 10개월 연속 떨어졌던 198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85년, 82년 11월까지 이제 리세션을 끊겼고 나서 83, 84, 85년까지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85년도에도 84년부터 아마 85년 동안에 주택반매 지수가 떨어졌었나 보네요. 그러고 나서 80년대 후반에는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1982년, 83년도에 반포에 아파트 30평짜리 한 채 값이 3천만 원이었는데요. 평랑 3천이 아니라 한 채가 3천이었는데 1989년 됐을 때 이게 3억이 되면서 딱 10배가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나 일본 엄청난 버블이 있었을 때잖아요. 1987년, 88년 이때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등이 1988년도에 시가총액 1등이 엔티티, 일본 엔티티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로도 245억 달러, 아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245억 빌리언 달러였었고요. 2등이 IBM이었는데 IBM이 한 76억 빌리언 달러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3, 4, 5, 6, 7, 8, 9, 10에 보면 엑스모빌이 한 4등을 하고 나머지 8개의 기업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 3개, 세계 10등 안에 일본 업체들이 8개나 들어갑니다. 시가총액 20위까지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10위에서 20위 사이에도 로얄 더치셀 회사가 같은 엑스모빌하고 비슷한 회사죠. 그 회사 정도가 11등 정도 했고요. G, G가 한 14등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전부 일본 업체였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일본의 버블이 엄청났었던 부분이고 85년 이후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1985년은 아시다시피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이 플라자 합의에서 폴 볼커가 일본 재무장관 불러가지고 엔달러 환율을 240엔에서 120엔까지 낮추도록 요구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이후 2년 뒤에 120엔까지 떨어지면서 120엔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엔화 가치가 두 배가 되면서 엄청난 엔화 자산이라든지 엔화 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돈이 갑자기 두 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1985년 이후로 일어났던 현상이고 엔화 강세와 함께 주변국들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동산 거품이 일본하고 옆에 있으면서 비슷한 거품을 보였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국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다. 영국의 CPI가 40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10.1%를 발표했습니다. 9월 CPI 입니다. 그 9월 CPI는 19일 날 발표했는데 이게 1982년 2월 이후 42여 년 만에 최고치고 1982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폴 볼크가 그때 미국의 페드의 금리는 20%까지 올렸어야 될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1980년 4월 달에 미국 CPI가 14.8%를 기록하고 1982년 12월 달에 CPI가 9.6% 나왔었거든요. 미국이. 미국이 9.6% 나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1982년 2월 달에 영국도 10% 때 거의 비슷한 물가 고통을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식료품이다. 영국의 9월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6% 급등하면서 4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같은 기간 교통비는 10.9% 가구 등 생활용품 가격은 10.8% 그렇게 올랐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CPI 상승률은 6.5%로 시장 추정치를 웃돌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7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BOE의 국채매각 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유국채매각 규모는 1년간 총 800억 파운드라고 BOE가 발표를 했었는데 20일날 바로 다음 날인 23일 리저 트러스 내각이 450억 파운드 규모 감세안 등을 포함한 미니 예산을 발표하면서 금중시장이 흔들리자 국채매각 시기를 10월 말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신분기사가 좋은 게 40년 만에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영국의 CPI가 미국도 높게 나왔지만 영국도 이렇게 40년 만에 처음이다 할 정도로 10%를 보이고 있는데 1980년 초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1980년도 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79년 12월 24일에 침국을 하고 1980년도에도 또 9월 22일에 이라크 사담 후세일이 또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79년도 오펙의 감산에 의해서 약이 된 2차 오일 쇼크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또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고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 9월 22일에 시작돼가지고 8년 뒤에 1988년 2월달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오일 쇼크에다가 그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버리니까 더더욱 이제 에너지 가격에 타격을 주는 특히나 이제 심리에 타격을 많이 주게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대적 배경이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81년 82년도에 또 리세션이 오게 되고 하지만 그 리세션에 미국의 주식은 1981년도에 S&P500이 고점대비 한 25% 빠지거든요. 실제로 1980년 처음에 오일 쇼크 있었던 그 다음 해에는 1980년 S&P500이 거의 뭐 28% 정도 주가가 또 오히려 올라갑니다. 다우도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1982년도에도 리세션을 겪는데 그 이후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나고 보면 그렇게 물가 상승을 한 만큼 기업의 매출로 나중에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83년부터 87년 블랙만데이가 오기 전까지 블랙만데이가 왔을 때 1987년 10월 달에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S&P500이 한 330에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82년도에 그 S&P500이 100전후였습니다. 100전후가 거의 330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한 랠리가 1983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40년 만에 이런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 우리가 40년 전에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공포감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80년대 갓그랜저 감승이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디올 뉴 그랜저를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하면 제가 입사를 했던 1994년만 하더라도 저희 상무님이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 상무님이 소나타를 타셨어요. 소나타를 타시고 이제 사장님들이 그랜저를 타셨죠. 그때는 에쿠스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타가 베스트셀러카가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소나타가 베스트셀러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니까 우리 소득 수준이 2만 5천 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랜저가 이제 베스트셀러카가 됐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그랜저의 변화가 어떻게 그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따왔습니다. 현대차가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의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디올 뉴 그랜저의 디자인은 19일날 공개를 했네요. 2016년 11월 6세대 모델 출시 이후에 6년만에 나온 신형 그랜저로 과거 모델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적인 기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1986년 최고급 세단으로 시장의 첫순을 보인 이후 기존 그랜저의 상징적 요소를 담아내는 동시에 한차원 진화한 혁신적 모습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면서 시장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고요. 디올 뉴 그랜저 외장 디자인의 핵심은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다. 후방은 1세대 그랜저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반면 전면부는 끊김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 덕에 강렬하고 미래의 지향적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20인치까지 커진 휠은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디자인되어서 차체의 매끄러운 볼륨감과 대비되는 느낌이다. 실내 공간은 탑승자를 편안하게 감싸는 구조였는데요. 과거 그랜저의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성했고요. 1980년대 그랜저를 통해 선보일 실내 공간을 더욱 입체적으로 디자인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상협 현대디자인센터 부사장은 7세대 그랜저는 전통을 계승하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그랜저 모델을 계약했지만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고객 가운데 신형 그랜저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디올 뉴 그랜저를 먼저 인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소나타가 베스트셀러 시절이었던 20년 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랜저를 타지 않고 소나타를 타고 다니셨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소나타를 타보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면에서도 소나타가 베스트셀러카가 될 만한 그런 가성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차였다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삼성 공급망 빅픽쳐 파운더리 외주를 늘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외부 파운더리 업체를 늘린다. 삼성전자도 이제 또 위탁을 하다 보네요. 유럽 등의 신규 파운더리 라인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찾고 있고요. 공급망 다변화, 자사 생산량 증진을 통해 팬데믹 기간 때처럼 취임이 부족해서 납품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네요. 시콜 삼성전자에 따르면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이제 DS, MX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DS 부분이 메모리하고 파운더리, 시스템 LSI, 부분장 직속 조직 등에서 일할 경력 직원을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채용 대상 직무는 사업부별 기획, 마케팅, 경쟁 지원 중심으로 130개 이상인데요. 이 표에 나온 표를 보시면 반도체 사업부별 경영 전략에서 메모리는 자동차 메모리 경쟁력 강화,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맞춤형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고 파운더리는 신규 라인 및 단지 개발 전략 기획, 첨단 후공정 패키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스템 LSI는 신규 파운더리 및 후공정 발굴 기획, 맞춤형 아다스 통합 칩셋 개발, 차 전용 센서 임포테인먼트 SOC 개발 부문장 직속으로 M&A 전략적 지분 투자 확대 이렇게 경영 전략을 발표했네요. 삼성전자에서 펜리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외부 파운더리 다면화 전략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시스템 LSI 사업부는 스마트폰용 AP 같은 최첨단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업부에 맡긴다. 하지만 DDI, 이미지 센서 등 14nm 이하 전통 공정에서 생산 가능한 칩의 일부는 대만 파운더리 업체 UMC에다가 위탁 생산을 했네요. 파운더리 다변화를 추진하는 건 외부 업체를 추가해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요. 후보군으로는 대만 파워칩과 VIS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TSMC도 지금 유럽 공장을 검토하고 있나 봅니다. 파운더리 사업부는 중장기 라인 및 글로벌 단지 운영 전략을 수립할 경력 직원을 뽑고 있는데 글로벌 컨설팅 업체 출신을 우대하고요. 경기 평택과 미국 텔러 등의 예정된 라인 외에 제3의 공장을 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보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기지 유치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삼성전권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서 파운더리의 경우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럽의 파운더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경쟁사인 TSMC는 유럽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TSMC 경쟁지는 최근 열린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사업 기회와 운영 효율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외 생산 비중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 공장 건설에 대해선 예비 평가 중이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촬영용 칩 파운더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명 완성자와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유럽의 공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설명을 했네요. 이쪽 제가 여민함 시간에 우리가 기업 실적 발표나 기업의 주가 동향을 보면 사람을 계속 자르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을 채용하는 특히나 최근 같이 시장이 불안하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M&A를 하고 사람을 채우는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가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쪽 파운더리랑 이쪽 메모리 사업부가 DS 사업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쟁 전략을 펼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SK온 프리IPO 흥행이 안되자 개인에게도 팔겠다는 한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투자금중그룹이 SK온이 추진중이 최대 2종규모 상장전 지분투자 프리IPO에 개인투자자를 참전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고요. 한투합 계열사들도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투자 상품을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적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투자 은행 업계에 따르면 SK온의 프리IPO에 그룹 차원에서 약 5천억 원을 한국투자금중그룹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주섬이 계열사의 자기 자본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하고 개인 고객들과 별도 블라인드 폰드 등으로 최대 2천억 원을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네요. 한국투자증권 및 주요증권사의 일부 프라이빗뱅커 PB들에게 리테일 판매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투 측은 리테일 판매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SK온의 프리IPO 거래에 개인투자자 참여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투 프라이빗 에코디는 이스트 브릿지 파트너스 스텔라 인베스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약 1조 원의 자금을 끌어오기로 했는데 당초 5천억 원 출자를 검토하던 MG세몰금고가 투자 불가급 방침을 정하면서 자금 모집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투는 별도 펀드를 조성해서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SK온에 크게 베팅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개인투자자인데 시장에서는 배터리 분야 글로벌 업체로 떠오른 SK온에 개인들도 초기 투자할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투자자 안전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연간 복리 수익률 7.5%로 붙여 지분을 대사 주고 이마저 성사되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SK온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게 통으로 매각할 수 있는 안전장치 콜옵션과 드랙 옵션을 같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PEF들과 기관들이 투자에 썼던 나 쓰지 못한 자산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SK온은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PEF를 대상으로 3조 원대 자금 유치에 나섰지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로 보면 제가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SK온이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한 회사잖아요. 물적분할한 걸로 SK에너지 주가가 확 빠지니까 그때 SK그룹에서 허동주정 발표를 한 게 물적분할한 회사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회사에 대한 아무래도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SK온의 정기적으로 2차전지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기업들이 CFO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코퍼렛, 금융에도 보면 이제 코퍼렛 파이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인베스먼트 파이넌스가 있는데 코퍼렛 파이넌스, 기업금융에 그동안 집중을 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를 수도 있죠. 이 금융 주식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면요. 제가 항상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3천억이거든요. SDI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9조 7천억입니다.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이 회사를 물적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성장을 하면서 투자자금을 받을 게 아니라 인적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인적분할은 LG화학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 40조고 LG에너지솔루션이 113조입니다. 어제도 LG화학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LG화학이 인적분할을 만약 했다고 치자고요. LG화학이 2차전지 부문 LG에너지솔루션을 인적분할을 했었으며 물적분할 발표를 한 게 2020년 9월 16일인가 발표를 했을 때 LG화학의 시가총액이 한 48조 됐었습니다. 그 48조의 주주들이 인적분할을 했었으며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지금 지분가치 한 30조 빼고 한 10조에서 바이오드 있으니까 한 15조 그리고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지금처럼 110조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조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LG화학의 주주들이 하나의 주식을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 두 개 쪼개진 시가총액의 합이 최소한 130조 가까이 되면서 크게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LG화학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기업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물적분할에서 IPO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SK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이 SK온하고 인적분할을 했다고 치자고요. 두 개 회사로 상장사가 두 개로 쪼개지면 삼성 SDA가 지금 40조니까 SK온의 시가총액이 최소 30조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정류 부분 그리고 윤활류 부분 이런 거 다 합쳐서 SO1이 지금 시가총액이 9조 7조 한 10조 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10조에서 한 10조 정도 한다고 보고요. SK온의 시가총액이 인적분할을 했으면 SDI 40조 SDI보다 지금 케파가 더 SK온이 더 큽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해 놓은 거 보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3조가 필요하다고 보면 SK온을 인적분할을 했었으면 지금 벌써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SK온의 시가총액 30조에서 10%만 유성증자 하면 되잖아요. 10%만 유성증자 하면 그 주주들이 유성증자 참여 안 하겠습니까? 참여하죠. 간단하게 3조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적분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펀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투측도 지금 고유자금으로 무리한 배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 거고 LG와 물적분할 할 때도 조속한 투자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적분할 해가지고 그 큰 시총으로 그냥 유성증자 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SK온이 이렇게 자금주치 흥액에 실패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개인 리테일로 판매를 하고 보장을 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7.5% 복리 수익률을 붙여서 지분을 나중에 되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보생명이 똑같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교보생명이 자금을 투자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상장을 할 거다 했다가 금리가 그동안에 확 빠지면서 보험사도 주가도 박살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장을 예상을 했던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못하게 되니까 그걸 보장을 해 준 사람이 신정재 회장님이 그러면 물어내라 하면서 그때 그 투자에 참여했던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지금까지도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7.5% 지분을 되사주고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금중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동안 해왔던 관행으로 IPO를 통해서 물적분할해서 IPO를 통해서만 펀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게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시장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주도 행복하고 기업들도 빠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제 인식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코리아 디스컨트도 반드시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웜에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